김성민 이한나 러브스토리 및 인생이야기 탤런트 김성민의 경우 한창 인기 몰이를 하던 순간 갑자기 마약 사건으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천당과 지옥을 연달아 맛봤을 것 같네요. 이후 김성민은 아내 이한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한나는 재혼이었죠. 이들의 결혼과 더불어 김성민 사건과 연예계 복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네요. 탤런트 겸 영화 배우 김성민은 1973년 2월 14일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42살이죠. 경기고등학교 서일대학 사회체육골프과 입학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 편입 1995년 데뷔했지만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 인어 아가씨로 이름을 알렸고 왕꽃 선녀님, 돌아온 싱글, 환상의 커플 등에서 좋은 연기를 보입니다. 2007년 영화 상사부 일체에도 출연했지만 주로 TV 드라마에서 활동했고 특히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죠. 2014년 드라마 삼총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성민은 과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인어 아가씨 이후 공백이 길었기 때문이죠. 김성민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이사를 많이 다녀서 이사 다니는 걸 싫어한다. 골프라는 운동을 하다가 엄마한테 연기자가 되겠다고 했다. 무명 시절 속옷 모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로 생계를 해결했다. 김성민 인어 아가씨 후 공백이 길었는데 그때 재산이 압류도 됐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드라마 가문의 영광을 하게 됐다. 그러던 김성민이 남격으로 한창 인기를 얻고 있던 무렵인 2010년 12월 4일 마약인 필로폰 밀반입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세간의 충격을 줍니다. 또한 출발 비디오 여행으로 유명한 전창걸과 함께 유흥가 여성들과 마약 파티를 한 것으로 밝혀졌죠. 검찰 김성민이 필로폰을 파스에 얇게 발라 몸에 붙이는 방식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 김성민이 전성기 때 마약에 손을 댄 이유는 그의 조울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성민 매니저 김성민이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조울증을 알아왔다. 방송이 끝난 후 공허함이 커서 힘들어했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이렇게 됐다. 김성민 역시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했으면 마약까지 손을 대지 않았을 텐데 많이 아쉽네요. 정신적인 문제를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뇌과와 외과를 가는 것처럼 정신과를 가서 별무리 없이 치료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결국 검찰은 김성민에게 4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서는 2년 6개월 추징금 90만 4,500원을 선고합니다. 이에 김성민은 다량이 반성문과 동료 연예인들의 선처를 구하는 단언서를 제출합니다. 결국 2심에서 김성민은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형을 언도합니다. 실질적으로 교도소에는 가지 않은 셈이죠. 이후 김성민은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김성민 주변에 있는 걸 팔게 되잖아요. 카메라 팔았고요. 연기 대상에서 받은 금 팔았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조그만 장사도 했어요. 한 달에 다만 얼마라도 수입이 생겨야 하니까 나중에 갚으라고 지인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던 중 김성민은 치과의사 이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한나가 김성민이 나가던 골프 모임을 후원했고 또한 이한나가 김성민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치과의사 겸치과 원장 이한나 프로필 김성민 마침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람이 하는 치과 미백 쿠폰이 생각나더라고요. 쿠폰의 사진 속여자 얼굴도 좀 확인하고 싶고 결과요? 다 포토샵이었어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야구단 단장인 현철이 형이 집들이 전에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돌렸어요. 치과계의 이혈이라고 하는 김성민 군의 신부 이한나 양 이혈이 저장도 안전을 받아서